안녕하세요. 세 명의 딸을 둔 다둥이 아빠 구태우입니다. 다둥이들 덕분에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또 다른 행복을 위해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우리 가족의 이사를 손 없는 날에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사진이 진짜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 서울을 떠나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많아요. 시골 아닌 시골에서 자랐는데 지금도 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고 이 노래를 들으면 제 머릿속에 약간 비디오처럼 제가 살던 그 동네에 목장이 있던데 그 산촌의 풍경이 이렇게 확 떠오르고 되게 좋거든요. 거기서 언니 오빠들이랑 막 뛰놀고 그때는 차도 별로 없었고 이랬던 제가 뭔가 형편이 되게 좋고 이렇지는 않았지만 산속에서 그때 막 뛰면서 지냈던 유년 시절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빠른 60년생인 것 같아요. 빠른 60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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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진짜. 이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가자. 가볼까요? 목장이고 차가 없고. 어? 그런 데 있었어요. 실제로 약간 누나하지. 하범아 같이 좀 가. 야 날아온다. 아 잘했어. 가다가 가. 일로 와. 하범아. 올라와. 우와.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하늘을 지하할래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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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엄마, 아빠. 저희는 동갑내기 부부고요. 저는 13년차 부부고 첫째, 둘째, 셋째. 1인고요? 구하연이요. 하연이. 저는 이름은 구하연이고 11살이고 중미초 4학년 3반이에요. 방학골 오래뉴스 더. 저 이름은 구하연이고 저는 7살이에요. 방학골 오랜이집에서. 방학골 오랜이집에서. 방학골 오랜이집에서. 산, 나무, 바늘이에요. 저는 우하봄이고요 그리고 여섯 딸이고 반가울 걸 어린이집에 다녀요 그리고 천라보반에 있어요 하연이, 하라, 하봄이 연라봄 연라봄! 아 연라봄? 연라봄? 연남이 온 자매네요 연라봄 좋네요 연라봄요 한라봄 보다 더 맛있는 거 연라봄은 아니고 연라봄이 아니고 연라봄이 아니고 느낌은 연라봄같아 몇 살이에요? 7살 7살 줄넘케 할 수 있어요? 진짜? 괜히 지금 카메라 앞이라고 한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모 딸이 7살인데 못하거든 하라 보여줘 오!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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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머머! 잘한다! 오! 어머머! 어머머!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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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요? 지금 최고기로 세운 거예요 진짜요? 네, 오늘 최고기로입니다 와, 방송이 강하네요. 그러니까요. 강하네요. 지금 슬로우 모션만 봐봐. 이번에 걸렸구나는데 넘어가고. 이번에 걸렸구나는데 또 넘어가고. 자체 슬로우 모션 같은 게 걸려가지고. 와, 잘한다. 와, 잘한다, 근데. 아빠랑 배드민턴 치러 자주 나와요, 여기? 네. 엄마, 근데 엄마는 고양이가 좋아, 내가 좋아? 흠. 숨 속에는 친구 있다네. 숨 속에는 노래 있다네. 일곱. 여덟. 오. 아빠랑 이 아저씨랑 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음, 근데 아직 실력을 몰라. 오, 바로. 오, 똑똑해, 똑똑해. 똑똑한데. 그냥 무조건 우리 아빠가 이게. 어린아이, 유아 되고. 하라, 하라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아빠랑 아저씨랑. 모르겠다. 보미는, 하보미는? 보미는 누가 이길 것 같아? 보미는, 하보미는? 보미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음, 아직은 못 되겠다. 아직은 못 되겠다. 아빠랑 아저씨랑 시합해보면 어때요? 누가 더 잘하는지? 아, 진짜? 아.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세요? 잘 치세요? 아니, 쳐본 적은 없죠. 어렸을 때 이렇게. 아, 정말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해봤는데. 아, 나도 저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술을 먹은 다음날 운동하는 간에 앉았다고 해서 지금 하루도 못 하고 있어요. 아, 배드민턴 저는. 그래요. 한번 그럼. 그럼 우리 간식 내기 할까요? 아, 좋다 좋다. 무슨 간식? 간식 내기 하자. 우리 누구, 누구 응원할까? 누구 응원할까요?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나? 이거는 너무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래도 10년을 키워주셨는데. 나는 아빠고 싶어. 아빠. 우리 막내는 아빠. 너희들은 정말 좋은 거야. 아빠 이기면 삼촌이 간식 사주고. 삼촌이 이기면 아빠가 간식 사주고. 이런 거 꽃놀이패라고 하는 거야. 바둑 영화예요, 바둑 영화. 이래도 이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